T ancestors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우리 ABY2B에 콜라보레이션이네요 여자 멤버들은 처음 하는 콜라보레이션 맞습니까? 제가 이 팀을 보고 참 떠올랐는데 큰소 영, 세영, 이영, 아영, 소정이 영네세에 정하나 처음 이렇게 서로 만나서 연습을 했는데 어때요?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? 어땠어요? 연습해보니까? 뭐라고요? 좋았다고요? 이영이는 어때요? 좀 치밀감이 생겼나요? 네 완전 이번 보여줄 퍼포먼스는 이영이가 안무를 한거에요? 안무를 하면서 좀 어려운건 없었나요? 어때요?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안무를 짠거라서 그냥 나오는대로 몸이 가는대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영아 여기서 하자 이영아 여기서요 이영아 여기서요 이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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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nd I 그가 없는 넌 말없이 내 바닷속에 들어왔다 해 들어와 다 깊이 다 내 오지 넌 좀 멈춰버려 넌 더 느끼는 자 어둡듯해 넌 돌려봐 넌 다 때려봐 전 처음에 다 잊을까 불러 봐줘 you are 너와 함께 있을 땐 다 남둬버려 다 진유 다 남둬버려 다 날 날 날 날 아 겨우 드디어 오 움 우아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우울울울울울울울울욕. 감사합니다.